모든 선수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병현이 스크린걸어드로 들어왔고요. 그레이가 파고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렸어요. 이번에는 실패 5초 남았습니다. 이제는 4초, 3초, 박상호. 블랙샷! 블랙샷 강병현! LG 오늘 정말 오늘 생일이 많네요. 강병현의 블랙샷! 그리고 번호부터 김치! 이렇게 17점으로 벌려놓자 3쿼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장면이 연속해서 나왔는데. 와, 이런 장면이 쿼터 막판에 나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자, 보시죠. 저희가 잠시 뒤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번호 밑으로 이어집니다. 이 화려함을 뒤로 하고 3쿼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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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